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이미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대기 속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는데요.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결국 해양 생물의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를 두고 흔히들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마시는 이 공기 중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외 18곳의 공기를 분석해보니 미세 플라스틱 평균 농도는 실내가 3제곱미터당 0.4개, 실외는 0.1개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더 작았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보통 위해도가 조금 있을까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분포하는 게 사람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그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실외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성분은 폴리에틸렌 입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실내는 장난감과 포장제, 합성 섬유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이 더 많았고, 실외는 건축자재와 자동차, 음료수병 등의 성분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도 10가지 성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통해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체내에 흡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플라스틱 장난감이 많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대기 성분 등에 대한 연구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1호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1호 한글자막 by 한효정